요즘 또 엔잡을 꿈꾸고 계신 분들 중에 오프라인의 매장을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께 왜 오프라인 매장 대신에 온라인상의 블로그라는 플랫폼을 선택해야 되는지 한번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오프라인 매장을 꿈꾸고 계신다고 하시더라도 꼭 온라인 인테리어도 하셔야 되거든요 오프라인 매장을 만들게 되면 사람들이 인테리어를 굉장히 많이 신경 쓰잖아요 근데 굉장히 웃긴게 사람들이 그 오프라인 인테리어에 쓴 돈의 반의 반도 온라인을 인테리어인데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결국에 사람들은 인터넷을 보고 구매를 결정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을 하던 하지 않던 온라인이라는 수요를 잡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오프라인 사업 같은 경우는 원금 회수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한편 블로그는 원금 들어갈게 없어요 단순히 내가 계정 만들고 내 컨텐츠 올리고 이게 끝이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굳이 블로그를 안 할 이유가 없고 안에서도 안되고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블로그 말고도 너튜브라든지 별스타그램이라든지 다양한 SNS 매체들이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 매체가 아닌 블로그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매체보다 압도적으로 쉽다라는 특징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검색 기반이라는 것은 결국엔 잠재적 소비자들에게 보여질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는 것인데 그런 두 매체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 기반이기 때문에 잠재적 소비자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수익화를 하기 위해선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검색 엔진에 노출될 수 있는 블로그라는 매체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더 나아가서 최근에 네이버 측에서 블로그에 굉장히 많은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장년층 분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풀어낼 수 있는 전문적인 글을 쓸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블로그에 업로드를 하게 되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더 밀어줄 수 있는 매체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불과 또 6년 만에 바이럴 업계 상위 1%라는 타이틀을 얻으셨다고 또 들었습니다 그 비결이 블로그가 핵심이다라고 하셨는데 블로그 운영만으로 이러한 수익이 가능한 건가요?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게 블로그가 워낙에 오래된 매체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만한 차별점이 있거나 영향력이 있냐라는 의문을 가지고는 하시는데 사실 블로그만 잘 운영하시더라도 굉장히 큰 성과가 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블로그 게시기를 한 개로 매출 2억 가까이 냈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요시건 매장들 두 달 세 달 만에 매출 2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가까이 올린 경험도 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의 가장 핵심 무기였던 게 블로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익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블로그 운영에 꽤 많은 시간에 투자해야 할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하면 이 정도 수익은 기대할 수 있다 하는 기준들이 있을까요? 저는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를 투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게 많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요게 적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블로그로 부수입을 내기 위해서 내가 계속 블로그를 붙잡고 있어야 되냐를 보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내가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올려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 시간 자체는 오래 걸리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양질의 콘텐츠를 올리냐에 따라서 수익 전환이 얼마나 되냐에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제 주변 분들한테 이 블로그 체험단과 기자단에 대한 걸 알려드리고 방법을 짜드리니까 한 달도 채 안 돼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덜어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인원들이 블로그에 진입해 있는데 이렇게 진입 장벽이 낮으면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레드오션인 것이 현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드오션이라는 건 공급이 많은 만큼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네이버에서는 신규 블로거들에 대한 메리트를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최적화 블로그가 아니더라도 검색 노출에 유리한 것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고 최근에 에어서치라는 AI 플러스 서치의 합성어가 도입되면서 신규 블로거들한테 굉장히 많은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시작하기에 적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이 진입하기에 적기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한 달이 안 된 시점에서도 수익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한 달이 안 된 시점에서도 충분히 수익화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례로 체험단 같은 경우는 아, 내가 블로그가 크지 않은데 사람들이 나한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줄까? 라는 궁금증 혹은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체험단을 진행하는 광고주들은 사실 온라인 인테리어 때문에 최대한 많은 게시글들을 업로드하고 싶어서 제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때문에 블로그가 막 엄청 잘 꾸며져 있거나 많은 사람이 오가는 블로그가 아니더라도 체험단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고요 마찬가지로 기자단 역시 광고주 측에서 단순히 깔아두기 용도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로바로 수익화가 가능할 수 있다 입니다 대신에 잘 찾아보셔야겠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